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입니다. 오늘은 시장형사업단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인사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설명방법을 대체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 우리 모두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사업개요, 2번 지원사업 세부 내용 3번 공모사업 운영 절차, 4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번 2019년도 운영사례, 6번 F&Q 및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 시장형사업단 공모사업은 시장형사업단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기술과 경험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아이템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선행교육을 이수한 기관 또는 사업단에 심사를 거쳐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단,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중단, 경고 이상받은 기관은 제외합니다. 초기투자비 및 재도약지원비는 5개 기관 및 사업단을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지원비는 20개 이내 사업단을 선정하여 개소당 500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투자비 및 재도약 공모사업은 시장형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단 창업을 준비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재도약지원비 지원사업은 시장형 사업을 3에서 7년차 운영 중인 사업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지원센터에 진행하는 관련 교육 이수 후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단 및 기관은 우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등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자금 매칭이 가능한 기관 두 번째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 세 번째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장비 구입 및 개선 또는 보수가 필요한 사업단 연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관 관리기관은 3년이며 사업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매년 사업단은 성장지원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발원에서는 사업단에서 구매한 주요 재산 등 현장 확인을 매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업지원비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지원 컨설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공모사업으로 19년에서 20년 성장지원 컨설팅을 추진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19년도의 사업지원비를 지원받은 사업단은 제외합니다. 성장지원센터에 진행하는 관련 교육 이수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 심사를 통해 최종 20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단 및 기관은 우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단. 두 번째로 아래표의 신규사업 안정화 분야에 해당하는 19년 11월에서 12월에 추진된 신규시장형지원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단. 세 번째로 아래표의 기술개발과 디자인 컨설팅 분야의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단입니다. 다음으로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 운영 절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기관 및 사업단은 공모사업 신청서를 성장지원센터 이메일을 통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후 교육 수료 후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원은 공모사업 계획서 심사를 진행하고 후보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예산 등 사업계획서를 수정 요청드리며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기관으로 확정되면 국고보조금 사용 교육 및 이행계약 등을 체결한 후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진행 및 종료 후 자금 집행에 관해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설명과정에서 선행교육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시장형 사업 공모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고민 및 개선과제 발굴을 시작부터 같이 하고자 만든 과정입니다. 초기 투자비 지원 기관은 창업 교육을 반드시 한 개 이상 이수하셔야 하고 제도약 및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받으실 기관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공모사업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며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장소 및 일정은 7월 3일 신청기관에 개별 공지될 예정이며 교육 운영은 7월 13일에서 24일 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6월 30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성장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붙어있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지원비 신청기관의 경우 컨설팅 결과 보고서 또는 기초진단서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가 없으신 경우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전화주시고 구비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2019년 운영된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의 주요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시니어클럽의 꿈틀배추 사업단은 초기 투자비 지원을 통해 재배시설 설치로 어르신의 편리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였고 디자인 개발 컨설팅을 통해 제품 포장 디자인 및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강원도 동해 시니어클럽은 재도약 지원비 지원을 통해 산불로 전소된 카페 사업장을 이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25명의 노인일 자리를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메뉴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카페 재개장 후에 월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재개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성장지원 컨설팅을 받은 사업단의 사업지원비 지원을 통해 매출액이 향상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시니어클럽의 울엄마사업단은 신메뉴 개발과 저온 냉장고 설치 우리마포 시니어클럽의 리이 쿠키 사업단은 BI 및 포장 패키지 개발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고를 보시고 유선을 통해 자주 질문해 주신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성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초기 투자비, 제도약 지원비는 컨설팅 지원 이력이 없어도 가능하나 사업지원비는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성장지원센터에서 해석기술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았는데 도시락 패키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지원비는 컨설팅 내용과 관련된 사업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 관련 내용으로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즉, 해석기술인증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으셨으면 해석기술인증을 위한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후에 계산 확정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7월에는 신청서 제출 기관 대상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운영을 하고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는 7월 중 진행하고 8월 중에는 확정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 심사 시 지원 규모 및 대상이 확정되어 자금이 전부 소진될 경우 추후 심사 일정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련 일정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관에서 초기 투자비와 제도약 지원비, 사업 지원비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지원 요건을 갖춘 기관 및 사업 단위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회 종료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성장지원센터 또는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